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지금 바깥에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싸움하고 눈사람 좀 만들려다가 소라고 발이 얼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향전을 먼저 공부했죠 원래 유향소를 공부하고 향전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다만 제가 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눈검 출제가 이거 유향소야? 이거 향약이야? 이거 서원이야? 이거 향교야? 혹은 성균관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파트에서는 유향소, 향약, 서원을 때려넣습니다 그러니까 유향소가 대충 뭔지 끄덕끄덕 하시면 문제를 틀리진 않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같은 귀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귀족들이 뭔가 잘못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그걸 귀향제도라고 합니다 원래 유배 가는 걸 귀양이라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귀향이라고 하는데 이 귀향제도는 실은 고려시대에만 있었던 건데 중앙에서 관직생활하다가 지방으로 낙향한 이들이 스스로를 유향, 풍관, 머무를류 시골향 그런데 나는 풍계가 있는 관료였다 그래서 유향, 풍관들이 모여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정세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유향소의 기원인 걸로 보기 때문에 유향소는 고려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대충 추정은 합니다만 언우왕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험 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 들어와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태종은 유향소를 혁파하려고 했습니다 태종은 아무래도 중앙지권에 좀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종은 유향소를 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태종과 세종보다도 은근히 누가 시험에 출제되냐면 세조가 이 시의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를 혁파합니다 세조 때 이 시의가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함경도 지역의 유향소들이 이 시의 편을 뜨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유향소를 폐지시킵니다 그런데 성종은 각 군현에 유향소를 다시 만든다고 해요 그럼 유향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고려말부터 유향풍관들이 모여 놀던 곳이면 조선시대는 그냥 시골의 지방의 양반들의 놀이터예요 사족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을 보좌하기도 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농민을 교화하는 곳이 유향소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설명은 돼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유향소의 모임을 향회라고 하고 유향소의 규약을 향규라고 하고 유향소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향소의 우두머리들을 좌수와 별감이라고 한다 이런 게 오히려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 좌수, 별감 혹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좌수 어르신하고 이렇게 막 하인들이 혹은 더 나이가 좀 있는 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 에이 그럼 없으면 그냥 암기하세요 좌수와 별감이 유향소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유향소는 사족들의 놀이터인데 조선 후기 신분제가 해이해지고 분홍들이 성장하고 분홍이 공명첩이나 족보, 매매, 위조, 혹은 납석 등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가짜 양반 신향이 되고 신향들이 유향소 가서 함께 놀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향과 기존의 구향이 싸우는데 이걸 조선 후기 향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조선 후기 향전에서 수령들의 지원 사격을 받은 신향들이 승리하면서 구향들은 유향소를 포기합니다 유향소는 군현 단위에 있었는데 유향소가 없는 멸리 단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양반이야 하면서 동성마을 만들고 문중, 종중 이런 거 중시하고 어렸을 때 서원의 출석부 청금록 중시하고 가며 만들고 사후 만들고 이게 조선 후기 양반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향소 혹은 유향소의 모임이었던 향회는 이제는 신향들만 모여있는데 이 신향들은 수령들에게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수령이 세금을 거둘 때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이게 유향소 관련 시험 출제되는 것 다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 쪽 가면서 수령의 힘은 점점 쎄지고 유향소에서조차 쫓겨나서 멸리단이 시골마을로 들어갔던 양반들의 힘은 점점 약해진다 시골 양반들 사족들임은 약해진다 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선 전기건 후기건 유향소는 있었죠 그런데 세종이 유향소를 지방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세종 유향소임이 너무 강화되면 지방으로 발령받은 수령들이 힘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 관료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그 서울에 있는 그 지역 출신 관료들을 모아서 경제소를 만듭니다 서울 경 있을제 이 경제소는 지방의 유향소와 왕 사이에서 연락사물을 담당한다 노란색 밑줄을 그어져 있을 겁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물을 담당하는 게 경제소예요 여러분 혹시 고려 사신관 제도 기억나십니까? 고려 왕관이 믿을만한 관료를 사신관로 삼아서 너희 지역 호족들을 감시해 사신관이 지방의 호족이나 향리를 감시하듯이 그게 대호족 강경책이었잖아 왕근의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기억나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경제소가 지방에 있는 유향소를 감시해요 그런데 이 경제소가 선조 때 협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는 경제소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 됩니까? 경제소는 세종 때 만들어지고 선조 때 협파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들었으면 52강의 문제가 아주 쉽게 풀어졌을 텐데요 경제소가 뭔지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시면 유향소 이야기는 해결된다 지금 책의 194페이지 보시면 향촌사의 글에서 향은 군현이고 촌은 멸리고 정말 책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향약 가겠습니다 여러분 향약도 단독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혹시 고려시대 농민 공동체 조직이 있었는데 향도 기억나십니까? 원래 강가나 바닷가에 향나물을 심어 매의 향에 풍습이 있었던 불교 공동체 조직 향도였죠 미륵신앙과 관련된 기억나십니까? 이게 고려 후기의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모하는데 향도는 막 마을에 장순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림들이 사림입니다 15세기 말 성적대 3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그 사림들 사림들은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죠 위정 정도를 지키고 척사 사악한 걸 배측한다 이 사림들에게 뭔만 정도죠? 성리학만 성리학 이외의 학문종교 사상은 다 배격합니다 그런데 마을 농민들이 막 장숭 세우고 막 그러면 그리고 원래 불교 공동체 조직으로 출발한 게 향도잖아 이거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옛날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이 향도는 조선시대 명맹이 끊겼다라고 공부합니다만 지금 향도는 조선시대도 명맹이 유지돼요 그런데 사림들은 그 향도를 빼앗은 거야 빼앗아서 양반들이 주도적으로 향도를 이끌어가면서 그냥 명칭을 향약으로 바꿨다 원래 꼭 향도가 향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족들이 농민들을 교화시키는 조직이자 규약이 향약이에요 조직 규약 규약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조직은 눈에는 좀 보이는 건데 그래서 농민 조직에 유교윤리의식을 가미해버린 게 향약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직이자 규약이에요 그래서 규약 그러면 이제 여러분 향약의 4대 덕목 이런 거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대 덕목이 덕업상건 과실상도 있죠? 이런 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양소의 우두머리는 좌수 별감 향약의 우두머리는 약정 향약 약정 이걸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향약을 처음 시행하자라고 했던 사람은 조강조임을 기억하셔야죠 조강조 업적 조강조는 사림이다 사림들은 향촌 자체를 꿈꾸니까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다 그래서 조강조에 엿시 향약이 있었는데 이건 실패합니다 그 다음 향약이 대대적으로 성공했으면 태계 이황의 예안 향약 이의 해주 향약 이 정도는 조금 잡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향약은 다른 건 공부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농민공동체 조직의 유교윤리의 의식을 가미한 규약이자 조직이 향약이다 지방에서 향촌 자체를 하고자 했던 사림들이 향약을 보급시켰다 조강조, 이황, 이이 다 사림이니까 되시죠? 됩니까? 오케이 향약 뺐고 서원 갑니다 서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선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서원이에요 먼저 살다간 훌륭한 유생에 대한 제사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최초의 서원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16세기 중종 때 당시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 백운동서원은 성리학을 고렴할 충렬왕 때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안양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양 초상화가 실제로 백운동서원에 가면 있는데 이걸 이황이 처음 사액화시킵니다 사액이란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를 받고 면세 혜택을 받는 걸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최초 서원이 중종 때 주세붕이 만든 백운동서원인데 이 백운동서원을 이황이 건의해 가지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만들면서 명칭이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지금 경북 영주에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수서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원이기도 한데 영주 자체가 짱이죠 부석사도 있고 소수서원도 있고 우병우도 영주 출신이고 그렇다고요 그 경북 영주 소수서원 그런데 서원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강당에서 공부하고 기숙시설이 있었고 이건 뭐 향교나 성균관하고 같습니다만 일단 향음주례는 좀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훌륭한 유생을 모셔다가 술을 따라들이고 고언을 듣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십사 이걸 향음주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서원에 대한 출석부를 청금녹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향전에서 쫓겨난 구향들이 시골마을로 가서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서원 다녔던 양반 출신이냐 하면서 청금녹을 중시했더라고 가짜 양반들은 어렸을 때 청금녹이 없겠죠 서원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게는 가람배치 양식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람배치 양식이 절간 양식이죠 서원의 건축 양식은 가람배치 플러스 주택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대표 서원 중에 이황의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이의 자운서원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공헌 학문 발달과 지방문화 발전에 기회했다 사립농촌 지배를 보다 강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폐단이 생깁니다 어느 유명한 스승의 제자냐 어느 서원 출신이냐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고 바로 이게 붕당의 지역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을 철폐하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다? 영조가 서원을 100개 철폐하고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 흥선대용군이 서원 600개 중에 47개 남겨놓고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서원 철폐했던 두 명의 인물 시험에 잘 나오죠 됐나요?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서원은 끄덕끄덕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예약과 보악의 발달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약이 뭐냐면 상장제례에 대해서 제사 어떻게 모시고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이거 공부하는 학문이 예약입니다 실제로 17세기는 예약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적인 문제로 송사 걸렸던 게 예송 논쟁이죠 17세기 현종 때 1차 기회 예송과 2차 갑인 예송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효종이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효종 B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하는 문제로 싸웠던 그게 바로 예약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림들이 주자가리와 수학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예약이 더욱 중시된다 보학은 적보를 달달 공부하고 암기하는 학문이다 가장 오래된 적보는 안동 권씨 성화보라고 해가지고 15세기 성종 때 적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5세기니까 혹시 집안에 적보 있으십니까? 적보가 생각보다 좀 깨끗한데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우리나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실 100% 믿고 그냥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이야기 한번 유튜브에서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 자 196페이지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 2개 풀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 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가가 뭘까요?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 우리 고울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여가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 해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퇴계? 어? 이황 선생님인데? 어? 율곡? 이인데? 어디에 가입하길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먼저 규약문? 규약? 향약 아닐까? 몇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본 뒤에 가입하길 청하게 하는데 보세요 약정을 암기해야 되겠죠 유향소 우두머리는 좌수와 별감이었다 향약의 우두머리는 약정이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네요 그럼 지금 여기 가는 뭡니까? 향약입니다 향약을 골라봅시다 좌수 별감? 어? 여기 있네 이건 유향소죠 버릴 수 있죠? 문묘를 세워 선년에 대한 제사 선년에 대한 제사 선년에 대한 제사까지만 보면 완벽하게 소원인데 여러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문묘가 이제 공자 제사 모시는 곳입니다 문묘가 있었다 공자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성균관인데 성균관에서는 문묘 제사에 18명의 성인에 대한 제사를 함께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향교를 따로 비교해야 됩니다 향교하고 성균관 조선의 교육은 56강에 따로 지금 책이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56강 할 때 서원 향교 다시 비교합니다 원래 비교 많이 이렇게 이거 서원이야? 이거 향교야? 이거 성균관이야? 이거 유향소야? 이거 향약이야? 헷갈림만 하죠 이거 많이 기출됩니다 그래서 따로 56강에서 공부하시니까 아 그런가보다 하시고 선년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아 내가 이런 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아이씨 향교하고 서원을 나중에 비교하는데 향교는 관악이고 서원은 사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요 부목 9년에 하나씩 국가가 만들어 얘는 알아서 그 동네에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제사 지는 게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서원이죠 사악이에요 근데 내가 공무원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가장 싫어했는데 여기는 성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여기는 선현에 대한 제사를 모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살다 훌륭한 유생은 이분들까지 포함하죠 성현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황도 있고 이의도 있어요 문묘제사 18명이 들어간 성현이 여러분 그 18명에 대한 제사를 너 너무 한 거 아니야? 아니 이왕 이의가 향교에서 제사를 모시기도 하면 이왕 이의 관련 서원도 있잖아 이황의 도산서원 기억나시죠? 이의의 자운서원 이런 어려운 서원이다 갑자기 선생님도 지금 생각이 와 생각했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꼭 100% 들어맞냐 여기도 성현에 대한 제사를 모시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보면 문묘는요 이거 너무 어렵게 나왔어 지금 아 내가 왜 이런 걸 지금 한눈검 수업에서 해줘야 되지? 문묘제사는 향교하고 성균관에만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문장이 완전히 한눈검 잘못 출제한 거죠 왜냐하면 서원은 서원인에 대한 제사를 모시면 향교가 아니고 분명히 서원이에요 진짜 수업 항사적이고 보자면 그런데 문묘한 단어가 나오면 향교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 괜히 너무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뭐 해드려야죠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했다 중앙에 설치되어 지방을 통제했으면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경제소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흥선대용군에게 대포 정리되었다 이거는 서원인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흥선대용군이 서원을 철폐했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 다음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당연하죠 이게 향약이겠죠 농민들을 교화하기 위해 농민공동체 조직의 유교윤리의식을 가미시켰다 됩니까? 그리고 향약이 향촌자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림들이 향약을 통해 향촌자치 하려고 했다 그리고 사림 중에 이황의 예안향약이나 이의 해주향약이 유명하다 그리고 사림 중에 조강조가 여시향약으로 처음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건 정답 5번입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보면 각 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 여러분 조선에서는 향교가 관악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 지방에 서원이 있고 국립대학으로 성균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보니까 교육기관에 가면 향교 성균관 지금 보면 우리 56강인가 이게 있을 텐데요 맞아요 56강에 향교와 성균관을 공부하면서 서원하고 향교를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근데 가교육기관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주세붕이 처음 만든 백운동서원 이 백운동서원을 이황이 사액서원으로 만들면서 소수서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서원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제 지금 보니까 야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선지를 다 풀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고려 관악지능책 공부할 때도 이 청년각을 여러분들에게 제 책에는 있지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공부 내용을 좀 줄여드리고 싶어서 관악지능책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려 숙종 때 서적포, 고려 예정 때 전문강자 7제, 그 다음 장학재단 양영구, 그 다음 충렬항 때 양영구가 부실해지니까 충렬항 때 서막전, 공민항이 성균관을 순수교육기관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충렬항에 관악지능책을 추가해버리자면 경사 교수 도감이 있었습니다 국학을 성균관로 이름 바꾼 것도 충렬항입니다 이때 성균관에서 문묘 제사를 모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 출제될 수 있어요 제가 세 개를 지금 여러분 공부량을 줄여드리기 위해 빼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정 때 국자감에 청년각과 보문각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것도 제가 공부량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략했는데 와 청년각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거는 고려 국자감이고요 전국의 부목구년에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세웠으면 이거는 국립학교 향교입니다 서원은 한 동네에 몇 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 동네에 훌륭한 유생이 많았더라면 살다 돌아가신 선연이 많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건 향교인데 이것도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향교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왜 지금 문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도 뒷부분에서 공부해야 풀어지는 선지들이 지금까지는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현대사 가면 이게 한눈검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원래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어렵게 출제하다 보니까 뭘 출제하면 딱 그 부분에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 광정을 물어본다 그러면 태조광정, 송정 딱 묶어가지고 시험 출제합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근데 이게 한눈검은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예요 뚝뚝 떨어뜨려나 그러다 보니까 고려나 조선 정기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조선 후기 막 선지가 들어오고 어? 조선 후기나 정치사를 공부하는데 선지에 막 경제사회 문화가 들어와서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죠 공부하면 이거 향교라는 거 쉽게 해결되고 이게 관학이니까 이거 진짜 시험에 100번 나온 문장입니다 56강에서 공부합니다 오케이 교수나 훈도가 파견하면 향교고 서원은 그 동네에서 공부 잘한 사람이 가르쳐요 유학을 비롯해 율서 산학 기술학부를 두었다 고려 국자감은 유학부 국자학 태학 사문학 기술학부 율서 산학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국자감이 두 개 나오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소망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정말 다 쉬운 선지인데 지금 여러분이 진도가 안 나가고 공부가 부족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서원의 정답이 좀 이렇게 약간 세시로 아 좀 날것으로 출제됐어요 무슨 말이냐 서원은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를 받고 면세택을 받기도 한다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풀어버렸어 국가로부터 현판을 받기도 하고 노비 등을 받기도 했다 이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려웠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이도 문제 됐나요? 자 그래서 향교 그 다음에 성균관은 다음에 공부할 거고 이 시간에는 유향서, 향약, 서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